포항공대 3대의 바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문으로 다니는 학생 이거는 사실 그냥 정문이 좀 멀리 있어요 두 번째가 4년 동안 연애 못한 여자 세 번째가 그 여자를 짝사랑하는 남자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게 웃겼지만 제 지인 자랑하는 시간 지인터뷰 오늘은 공돌이 용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버 공돌이 용달입니다 공돌이 용달 우리 진짜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저 1년 6개월 그만큼이 됐어요? 네 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뒤로 저는 유튜브에서 불러주지 않아서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영상을 안 올리고 있잖아요 60만 잘 찍고 왜 영상을 안 올리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60만이라는 게 엄청 큰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어가지고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60만 대단한 거였구나 요즘은 느끼는데 그때는 물 흐르듯이 60만을 찍었어가지고 이제 좀 내가 뒤로 했던 학업이라던가 해야 될 일들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유튜브를 조금 뒷전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나온 이번 성적은? 아 성적은? 요즘 친구들 많이 똑똑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전교 1등이었다고 네네 맞아요 맞아요 전교 1등이면 사실 원하는 학교 다 갈 수 있잖아요 수능으로 쳤어도 왜 그중에서 황공대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떨어졌었고요 아 진짜요? 몇몇 학교는 이제 붓고 이랬는데 사실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 면접관분이 근데 학생들은 사실 마음이 좀 여리잖아요 면접관분이 제 자소서를 그 자리에서 읽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좀 뭔가 꼼꼼하게 학생을 안 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포항공대는 어 이거까지 질문한다고? 어 이거까지 보셨다고?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저는 근데 학생이 학교를 선택한 거네요? 서울대에 붙었으면 서울대 갔었을 것 같거든요 서울대는 왜 간실이 없었어요? 제가 살던 그 지역은 대대로 전교 1등 선배들이 다 천체물리학자를 꿈꿨어요 이게 선배들 영화를 진짜 많이 봤더라고 은근 모르게 왜냐면은 저희 항상 동경하는 게 선배님이니까 천체물리학 동아리도 있고 이랬어요 다 그 동아리 들어가서 이제 막 별 보고 선배분들이 이제 막 얘기해 주는데 막 너무 막 와 진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천체물리학자를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영상을 보면 과학자 너무 잘 어울리려 의사보다 근데 의사였으면 난리 났겠지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면 제가 공도용단님을 모신 이유는 저는 정말 찐 너드남이 우리 영달님이라고 생각해서 모신 건데 저한테 말했을 때 저는 너드력으로 치면 한 20 정도 네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20이어야 좋은 거거든요 아 네네네네 근데 제가 이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남자들이 생각하는 너드남이랑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너드남 기준이 많이 다른 거 같더라고요 아 남자들이 생각하는 찐베게 너드는 어떤 사람이 너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방에서 아예 안 나오고요 안경 끼고 머리를 일단 안 감습니다 옷은 그냥 아무 스타일 그런 거 신경 아예 안 써요 입는 거 아무거나 입고 공부를 진짜 잘해요 뭔가 하나에 미쳐 있어요 물리학이 미쳐 있거나 코딩이 미쳐 있거나 저는 이런 게 너드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드남이라고 했을 때 내가 머리도 안 감고 그러진 않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왜냐면은 사실 찐따 남과 찐따는 좀 느낌이 다른 거처럼 그렇죠 여자들이 생각하는 너드남은요 드라마가 다 망친 거긴 했지만 드라마 스탄트업의 남주혁을 말하는 거구나 진짜 없습니다 네 일단 안경을 끼고 있는 거 맞아 체크 셔츠를 입고 있어 늘 머리는 일 잘 감지만 수돗은 해야 돼 피부는 좋아야 돼 갑자기 안경을 벌써 어 이렇게 잘생겼었나 이런 친구가 공부는 잘한 거 똑같아요 꾸미지 않을 뿐 찐따는 아니야 찐따처럼 보일 뿐 늘 남자들끼리 있죠 주변 여자도 여자가 맑으면 되게 감성적으로 받아치지 못하고 여자를 꼬실 줄은 몰라 아 일단 제가 공대 꽤 오래 다녔는데 한 명도 못 본 거 같고요 그런 사람이 약간 환상의 존재가 아닌가 물론 다른 학교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없는 걸로 너드남을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드 20에서 40 사이 제가 조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보통 이제 공대생들이 많잖아요 놓여있는 환경 자체가 아무래도 여자가 좀 소수고 남자가 많이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사실 여성분들이 되게 수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남성들한테 엄청 대시가 많이 오잖아요 그 공대 무리에 있는 남성분들은 사실 연애를 하려면 대시를 많이 해야 되는 피로감을 좀 느껴요 아 네 다섯 명과 경쟁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 부담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포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능동적인 여자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그 적극적인 여자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여자를 만나면 되게 좋아요 저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친구들이 공감하는 건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면 아마 한 80%는 넘어오지 않을까 근데 안 넘어간 20%의 이유는 뭐예요? 이미 적극적인 여자를 한번 만나봤던 사실 공대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좀 취향을 타는 거죠 공대 무리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라면 취향 상관없이 꼬실 수 있다 연애를 못하는 여성분들은 포항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저희는 진짜 좀 기회장애예요 사실 장거리만 좀 담당할 수 있으면 완전 열려 있어요 대전도 비슷하게 보나 근데 카이스트는 솔직히 서울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카이스트는 좀 다른 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헬과 노말의 중간 정도? 하드? 약간 이 정도? 저희는 진짜 헬입니다 헬 주변에 모쏠 많아요 혹시? 모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있나? 근데 얘네들이 솔로 기간이 좀 길어질수록 말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숨기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도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졸업하고 나서는 연애 되게 잘해요 스타일도 많이 달라지고요 좀 신기해요 포항만 벗어나면 연애 진짜 잘해요 인기도 많고요 생각보다 뭐 여자친구 보면은 요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런 친구들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 포항공대에 솔로 7000일 기념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 그거 유명한데 어떻게 아셨어요? 아 그리고 아 영상 보고 7000일은 몇 살이죠? 그게 이제 딱 20살 생일 지나고 두 달 뒤 이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7000일 모태솔로 7000일 기념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1학년 친구들이 이제 많이 경험을 하죠 저는 다행히 이제 생일 전에 연애를 했어가지고 그 기념일은 피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기념일 행사 같은 거 해준 거 아니죠? 항상 학교에서는 해주지 않는데요 친구들끼리 이제 술 많이 마시는 거예요 오 자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솔로 만일 되면 혹시 마법 쓸 수 있어요? 근데 저 만일을 못 봤어요 9000일은 봤거든요 8000일부터 현수막이 걸려요 이름 땡땡땡 누구 8000일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떠요 만일 현수막을 못 봤어요 제가 공대에서 솔로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실제로 그들은 여자를 안 만나는 것인가 못 만나는 것인가 과학을 더 좋아하고 나만의 이런 분야를 더 사랑해서 여자를 안 만나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서 못 만나는 입학했을 때 여성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남사 선배한테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정도는 기본으로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외모였는데도 막 대신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실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다들 연애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근데 못 하고 있는 환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좀 더 체념하게 되고 뇌에서 연애라는 게 아예 빠지는 순간이 오고 그렇죠 못하니까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학교 안에서는 실시로 안 만나요? 여자는 다 연애예요 연애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포항공대 3대의 바보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문으로 다니는 학생 이거는 사실 그냥 정문이 좀 멀리 있어요 두 번째가 4년 동안 연애 못 한 여자 세 번째가 그 여자를 짝사랑하는 남자 그러면 어쨌든 매년 60명은 연애하고 있다는 거네 근데 그 연애를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인 거죠 에이 300명 중 60명 안 든 노력 정도는 해야지 공부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해도 돼요 아 저희는 최선을 다해요 친구들이 과제 같은 거 막 기출 같은 거 다 주면서 막 그런 선배도 있고요 특히 그게 있어요 경쟁이 왜 빡세냐면은 저희 학교 학생들 보면은 은근히 좀 잘생기고 훈훈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런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 챙겨주기 시작하면은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거의 다 그 선배들도 어쨌든 한 명밖에 못 사귀잖아요 신입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60명이잖아요 단순히 5대1로 계산하면 안 돼요 경쟁은 그 윗선배들 또 그 윈윗선배들 또 그 윈윈윗선배들 또 그 윈윈윗선배들 합치면은 한 진짜 체감상 20대1 정도 되거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 선배들도 60을 또 빼버리면은 240명이 남잖아요 그게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후아공 그래서 연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저는 사실 거의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웬만하면은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너는 충분히 서울 나가면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연이 되면은 사귀고 그게 아니면 굳이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롱날리인가요? 롱날리인가요? 최종적으로 뭐 하고 싶어요? 아 저는 그게 있어요 정해진 길은 좀 재미가 없다 제가 걸어갈 길은 아무래도 남들이 걷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고민도 많이 하고 덩굴에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기도 할 수도 있지만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유튜브 쪽으로 올해부터 좀 더 열심히 할 생각이 있습니다 두 질문 마지막으로 한 개 말게요 네 사랑 vs 과학 둘 중에 평생 한 개밖에 못해 하나밖에요 하나밖에 못해 그럼 뭐 할 거예요? 아 과학은 정말 이 세상의 호기심을 해결하는 아주 탁월한 도구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사랑을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만큼 진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네요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할 때 제일 행복해요?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좀 모르는 분야 책 읽을 때도 너무 재밌고 여행 가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이럴 때도 되게 흥분되는 것 같아요 아 제 꿈이 남극 가는 거예요 제 최종 꿈은 남극 가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생활해 보는 게 아주 옛날부터 말했던 꿈이긴 해요 남극 가기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남극은 일단 남극조약이라고 개인이 갈 수가 없고요 가더라도 이제 국가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북극은 또 극지연구소 지원 받고 가긴 했으니까 또 잘 해봐가지고 나중에 한번 노려봐야죠 돈도 엄청 많이 들고요 제가 알아봤던 것 중 하나가 남극에서 남극점까지 스키 타고 가는 투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8천만 원인가? 우와!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8천만 원 정도로 이걸 하는 거랑 벤츠 E클래스를 사는 거랑 비교해봤을 때 저는 남극이 100배 정도 고민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더 그게 끌려요 저는 너드네 E클래스보다 남극이다 훨씬 페라리면요? 페라리요? 오늘 촬영해보니까 어땠어요? 오기 전에는 질문도 여러 번 보면서 지인님이 생각하는 너드남에 내가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왔는데 너무 편안하게 대화 잘 이끌어주셔서 제가 생각한 생각보다 더 너드남이어서 좀 좋았어요 한 30대나? 네 30이요 30 정도 확실히 지인님 오랜만에 또 뵈니까 실물이 훨씬 더 예쁘셔서 감사합니다 촬영 재밌었습니다 네 저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대생 친구분들 영상 보고 좀 많이 참고해서 연애 잘했으면 좋겠고 또 공대생을 꼬셔보고 싶은 친구들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난다 오늘 공돌이 용달림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